네, 안녕하세요. 세은범위 룸액의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이 되면서요.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요? 네, 하루 10건 넘게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연말 소득공제 세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시 이제 문의가 오면 빅머니 다시 보기 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2013년 연말 중선에 관해 개정세법 기준으로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관심 많으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 신용카드 사용 공제가 20%에서 15%로 축소된 반면에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카드 사용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